콜라 별로 참 조조소수는 인터뷰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팬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죠 시원시원합니다 무난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포지션 어느 정도는 됐어요 자 지금 1적구가 약간 더 많이 가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얇게 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조선수가 조금 전에 바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연습했던 공 중에 하나예요 비껴찌기로 1적구를 먼저 내려보내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밀어내는 데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밀기 위한 큰 동작을 하기보다는 두께만 정확하게 맞춰주고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면 옆돌리기라던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고요 1이닝 세 번째 샷 키스 빠졌고요 자 힘이 있을 점 내려와야 되는데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3쿠션 지점에서 미묘하게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 조재우 선수가 약간은 공을 늦춰줬거든요 저기서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만 빨랐더라도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게 멋지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공의 패치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1적구를 노란색 공으로 정했고요 아우 내려오는 더블 쿠션 아우 멋집니다 자 이런 면이 조재우 선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됐어요 뒤로 돌려치기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지금도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금 포지션 위치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 노란색 공 올라가겠죠 자 공간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를 아아 조금 약했네요 빨간색 공이 지금 가리는지가 문제인데요 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자 5점의 점수가 순식간에 득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 빨간 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길게 보겠죠 자 바로 가야 되는데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6점 출발이 너무나 좋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초반에 원하는 대로 경기가 조금 풀려나가면 정말 막을 수 있는 선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격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도 빠르고 그 시행하는 능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주저함이 없는 선수죠 자 뒤돌려치기 바로 보네요 좋습니다 7점 연속 7점 예전에는 조재우 선수의 플레이가 어떤 공이 나와도 일단 쳐놓고 득점이 되고 그 이후에 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공격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노련해졌어요 지금은 공격과 수비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수비까지 다 고려한 그런 흰배화까지 하는 완벽한 모습이죠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해 주던 것처럼 조재우 선수가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공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본인의 그 샷을 믿고 어떤 공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한타 한타에 집중을 했더라면 지금은 이제는 앞을 내다보면서 경기를 해요 빗겨치기 길게 들어가는데요 회전력이 살아있습니다 8점 아 초반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키스만 빼게 된다면 또 그대로 득점에 무난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과연 1적구를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회전력으로 칠 것인지 노란색으로 가겠죠 그렇죠 키스 2키스거든요 하지만 지금 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키스 빠졌고요 됐어요 연석구점 자 조재우 선수에게는 행운이지만 정말 세기노 선수에게는 정말 뼈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키스가 나지 않았다면 살짝 길 수도 있었어요 네 세기노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 비껴치기가 가능한 공인지 그러게요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이용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밀어주겠죠 아 지금은 반대로 쿠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스트로크의 파워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재우 선수 7이닝 길게 보는데요 네 자 회전이 살아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1점 충분히 얇게 끌어서도 칠 수 있는 공이었지만 내공의 회전력을 끝까지 살려놓기 위해서 두껍게 친 상태에서 분리가 커지지 않도록 당점을 약간 위쪽에서 시도를 했어요 아주 영리한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서 많은 아마추어분들 다 비슷한 위치의 샷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의 당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스트로크가 어떻게 나가는지 끊어주는지 그대로 가는지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 아마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바로 클럭 가서 연습하시면 1점은 바로 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지금의 이 세워치기도 키스가 굉장히 많은 공이거든요 회전량을 굉장히 줄인 상태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접구를 두껍게 쳐서 1접구가 먼저 움직이게 하고 내공이 나중에 가는 모습 간발의 차이로 키스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방향은 좋아 보여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어요 연속 3점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위치 포지션일 경우에는 대회전을 길거나 짧게 보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박상준 캐스터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해설을 해도 될 정도 그런 높은 수준의 중계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키스 빠졌고요 지금도 정확합니다 4점 연속 4점 어떻게 보면 빅볼의 형태를 띄고 있는 쪽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조재호 선수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사 자체가 조금 어려워도 3쿠션을 이루고 2접구로 향해 갈 때 맞을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거죠 얇게 봐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단 올라와야죠 네 좋습니다 멋진 샷 나오면서 연속 5점 그리고 또 너무나도 조재호 선수에게는 평이한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동호인분들께서 경기를 하실 때 물론 뭐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지만 재미로 경기를 할 때 이 득점을 한다를 먹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맛있는 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공략하기 좋은 공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큐가 그대로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인데요 자 안으로 짧게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1접구와 수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길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얇은 두께로 각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짧게 봤죠 아아 약간 길어요 좋습니다 됐어요 연속 7점 어 분위기 좋은데요 그리고 또다시 포지션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엎드리겠죠 예전에 조재호 선수가 뭐 서는 대로 친다가 아니니 이제는 만들어서 칩니다 네 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한번 반대에서 봤어요 아마도 다음 공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접구와 쿠션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 긴각을 시도했을 때 짧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뒤로 가는데요 빠질 데가 없겠죠 네 네 대로 성공 또다시 대회전 포지션이 나왔고요 당구가 이렇게 항상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재호 선수는 100번 시도하면은 100번 거의 다 들어가는 포지션의 공이고요 101번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연속 9점 제가 사실 선수 생활할 때 공이 잘 안 풀릴 때는 이 세미 세이기너 선수와 쿠트롱 선수 두 선수가 경기했던 동영상을 보곤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당구를 치는데 어떤 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멘토 효과를 했던 선수인데 지금 뭐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재호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길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요 힘이 문제입니다 파울이었나요 지금 파울이 됐나요 지금 파울이 됐나요 25대 11 앞서고 있는 조재호 선수의 9이닝 자 아래쪽으로 끌어치기를 시도하는데요 회전 좋죠 됐어요 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끌리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접구의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쳤기 때문에 수구의 움직임은 천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구가 갖는 회전력을 최상으로 만드는 거죠 길게 보네요 회전 좋아요 예 연속이죠 뭔가 이 결대로 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도 조재호 선수에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뒤로 돌려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포쿠션 지점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내가 평범하게 쳤을 때 저기 가까지 나올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나올 때는 직접 맞추려고 시도를 하겠죠 평범한 스트로그로 그냥 두께만 맞춰놓고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놨고요 연속 3점 교봉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배울 것이 빨간색 공을 지금 왼쪽으로 뒤로 돌려치기로 했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공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연속 4점 연속 4점 근데 뭔가 절제된 스트로그에서 자연스럽게 공이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상이죠 그래야지 다음 공의 위치도 보기 좋게 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조 선수의 득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이닝에 벌써 4점 29점이 됐고요 40점 경기이기 때문에 조조 선수는 이제 11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벌써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은 얇게 가나요 갔어요 키스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오차가 없네요 연속 5점 자 또 한 번 뒤돌려치기가 가능한가요 두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 공이 방해를 하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빨간색 공을 일족으로 사용을 하면서 가능한데요 자 노란 공이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3쿠션을 이루어지는 얇은 두께의 횡단샷 시도할 것 같습니다 여지없죠 됐어요 아 정말 멋집니다 더블쿠션 횡단샷 저렇게 지금 같은 거를 망설임 없이 지금 바로바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피나는 연습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닝에 연속도 7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옆돌리기 대회죠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정말 숨 쉴 틈을 안 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조우 선수가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네요 자 지금 짧게 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플레이는 정확해요 시스템이 적용된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쿠션 지점만 찾아낸다면 아주 간단한 스트로크로도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조우 선수가 오른쪽에 아니 그 노란색 공에 이적구에 가서 전혀 그쪽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단축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자는 거는 그렇죠 다 그냥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예 여덟 번째 샷인데요 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돌려놓으면 짧게 들어갔어요 코너가 돌 수 있다 그러면 이 강은 만능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정확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연속 9점 자 1이닝에서 9점이 나왔었고 7이닝에서도 9점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세 번째 9점이네요 아 정말 엄청납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대한민국 선수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선수에게 칭찬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9이닝 10번째 샷 오오 창의적 있는 공격이네요 환상적입니다 예 예단합니다 역시 조조우입니다 10점 10점 아 이건 예전에 세미 선수가 봤던 그런 환호 아닐까요 예 지금 9이닝 끝나지 않았는데 35점 지금 역회전을 이용한 옆돌려치기 변형된 옆돌려치기는 정말 대단한 공격입니다 아 지금 평균 에버리즈가 거의 4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째 샷 얇게 봤어요 자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요 됐습니다 됐어요 빨간색 공격 빨간색 공격 1접구가 멈춰줍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려치기 길게 나왔고요 또 한번 그렇죠 1접구 조절하는 타이밍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키스가 나느냐 안느냐 반대로도 보나요 그대로 빨간색 공격 1접구로 가겠죠 네 브릿지가 약간은 불편한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금 노란 공을 강하게 쳐서 어 장쿠션을 태워서 보냈을 때 수구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 각을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아 조정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양쪽 다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 3뱅크까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3뱅크샷 가네요 네 자 이거 맞는다면 뭐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좋아요 됐습니다 연속 12점 자 이거는 여기 구리스 육관이 모인 많은 팬들을 위한 하나의 큰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이번 이닝에 이런 상태로 경기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조조 선수는 16강 준수까지 3점 남았습니다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키스 빠졌고요 자 각도 정확합니다 네 연속 13점 2점 남았습니다 아 조금 많이 내려갔네요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어 역돌려치기와 리버스 공격이 가미된 그런 공격법으로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 공격이 빨간색 공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갔어요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되돌아오는 방식을 택할 건지 아 엑셀런트라는 표현을 외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고라는 표현으로 할 때 많이 쓰는데 정말 엑셀런트네요 환상적입니다 자 나머지 1점입니다 무려 지금 9이닝에 14점이에요 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속도 조절 아주 좋았습니다 됐어요 9이닝에 연속 15점 득점하면서 9이닝만의 40점을 채워낸 조재호입니다 아 제가 막 가슴이 떨리는데요 에브리즈가 4점대가 넘었어요 네 아 예선에서 10이닝을 치면서 4점대 에브리즈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4.4가 넘는 그런 자 하지만 자 아 초구를 조재호 선수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 자 두번투를 시작한 세미 세이기넛 지금 공격까지 마무리가 돼야 정확하게 승부가 가려집니다 자 뒤돌려치기 가볍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지만 뭐 비껴치기 짧게가 가능한 각이죠 세미 세이기너는 지금 9이닝에서 29점을 득점하지 않는 이상 예 32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고요 자 어려운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보신다면 아 한번 지금 같은 포지션에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비껴치기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공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득점 확률이 훨씬 높은 키스에 염려가 없는 또 그런 배치일 수도 있죠 약간 끊어서 옆돌리게 성공을 했고요 네 지금도 약간은 어려운 스트로크로 성공을 시켰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같은 샷들을 세이기너가 참 잘해요 네 두께를 평상시 사용하는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치면서 원쿠션의 움직임과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으로 오는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구이닝 네 번째 샷 네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세미 세이기너 연속 4점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월드컵에 나와있는 각국의 어 네로라는 대표들은 한인닝의 10점 15점은 언제든지 맘먹으면 칠 수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이 포지션 플레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짧게 성공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할 수록으로 마지막 쿠션에서도 역회전이 남아있도록 실제로 의도하고 이렇게 강한 스트로크를 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힘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길게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마지막에 단축을 맞으면서 올라오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고비가 되겠습니다 모양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뒤로 길게 보네요 사실 이게 세미 선수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주택기예요 네 힘을 이용한 어떤 화려한 그 회전력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선수였죠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앞으로 돌리기를 선택할 수도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가 아무런 뭐 말할 거 없는 샷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약간 끌려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세미 세기라는 뒤로 돌려서 친단 말이에요 구이닝이 현재까지 6점이 연속으로 득점이 됐고요 구이닝 일곱 번째 샷 아 아 이거 그렇치네요 아 키스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이닝만의 조제우 선수가 세미 세기 거너를 상하시대 17로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아 오늘 공격력 뭐 조제우 선수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어 아 최고